2년 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처리수 또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인 석윤렬 서울대 명예교수가 방류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위험하니까 방류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단정하면서 방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위험성의 과학적 근거를 대는 것을 구경해 본 적 없습니다. 어쨌든 석윤렬은 과학이라는 포장을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대단히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아주 가까운 나라지만 해류의 특성상 처리수의 영향은 미국이 더 먼저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미국에 위험하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했다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아주 이상해 보입니다. 미국은 힘도 무지막지하게 쎄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석윤렬은 이미 2년 전에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터뜨린 원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감히 일본에게 항의하지 못한답니다. 석윤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일본을 압도하는 미국이 그놈의 죄책감 때문에 일본이 방류를 해도 감히 나서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죄책감 쪄는 나라였습니다. 석윤렬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미국이 죄책감을 이빠이 장착한 초양심 국가였다면 애초에 원자폭탄을 도시에 터뜨려서 민간인 수십만명을 학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 학살이라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후에 초고속 계획과 전선을 했다는 가설을 석윤렬을 위해 세워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계획과 전선을 했다면 베트남에서 네이팜탄을 엄청나게 퍼부어서 민간인을 수도 없이 학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화학무기가 출미인 잔인한 독재자 후세인을 그렇게 열심히 지원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과학적 근거를 대면 됩니다. 왜 불쌍한 미국을 죄책감 쪄는 양심 국가로 강제 변신시키는 무리수를 둡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